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스마트폰 삼성군자 갤럭시 A355G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볼까요?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은 점점 더 많은데요. 레인 처리 속도, 부르트한 자전공간,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 좋은 순간을 놓치는 것 등이 바로 그 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죠. 스마트폰에서 놀라운 성능을 찾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고 싶어도 원하는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잊힐 수 밖에 없고 그 후에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갤럭시 A355G를 소개하겠습니다. 견24년 6월 21일 출시된 갤럭시 A35, 5G는 어썸 라일락 색상과 128GB 저장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극제 모델입니다. 가격은 499,400원으로 전작과 동일한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죠. 하드웨어 스택을 살펴볼까요? 이 스마트폰은 삼성 엑시노스 1380 모바일 프로서를 단격하고 있는데요. 기본 6GB RAM과 128GB 내부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대 ATB 마이크로SD 카드를 지원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저장 용량으로 추가 RAM을 확보할 수도 있어 최대 12GB RA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멀티태스킹이나 게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플레이는 6.6인치 슈퍼 AMOLED 인피네지어 디스플레이로 2340, 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빅힙스의 고저율을 제공하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최첨인트의 밝기를 지원합니다.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Eye Comfort Shield도 있어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안 뛰어나죠. 휴양 카메라는 5천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500만 화소의 덮사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IS와 VDIS 기능이 택배되어 있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야간 촬영이 필요할 때도 라이토그래픽 기능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천미터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 충분하고 최대 25W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별매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방수 및 방균 기능을 갖춘 IP67 등급을 자랑하여 일상 속에서 물이나 먼지에 걷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는 Android 14로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썼습니다. 삼성 녹스다 탑재되어 있어 민감한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모바일 결제가 대세인데 삼성 월렛 등이 지원되어 전자증명서나 쿠폰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후면 유리소들을 사용하여 프리미엄 느낌을 줍니다. 골라글래스 픽터사 적용된 전면 유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161.7, 78.0, 8.2mm이며 무게는 200국으로 가벼워서 손에 쥐었을 때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 혜택도 놓칠 수 없죠. 2024년 9월 30일까지 구매 및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라 3개월 무료 체험권,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체험권, 마이크로소프트 365 베이직 6개월 체험권 등이 제공됩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혜택이 많아 더욱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A35 5G는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재미와 편리함을 누리세요. 스마트폰 선택이 고민이라면 갤럭시 A35 5G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